바르메야당의 비당권파 모임 변혁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줄임말로 변혁인데 사실상 리더인 유승민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질문에 대해서 12월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2월로 못 박은 이유는 아직 할 일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당을 그냥 유지하면서. 그렇죠. 당에서도 일단 세력을 모아야 할 테고 또 안철수 전 대표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복싱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보통 새로 정당을 만들고 할 때는 움직임이 총선에 이마켓에서 힘을 받지 지금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아직 한 6개월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거든요. 더더욱이 또 지금은 전기국회 회기 중인데 전기국회 소홀히 하고 나와서 창당해서 제대로 된 정당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처음에 총선도 임박할 때고 그때쯤 되면 이제는 예비후보가 뛰고 있으면서 각 정당의 공천 관리에 대해서 기구들이 들었을 그 타이밍이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과 제지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12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10여 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을 함께 나가서 독자 증당을 만들어서. 그런데 당초에는 독자적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또 저희하고 통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건 통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우러나면서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안에 실험 대위에 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바로 미래당이 이제 만들어질 당시 이미 결과는 나중에 찢어질 것이 예상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갈라서는 그 국면에 적어도 잘잘못을 떠나서 최중심과 최상위층에는 손학규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스스로 원칙주의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하십시오. 유승민 대표는 통합을 애걸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월에 창당을 하고 12월에 나가겠다고 빨리 나가십시오 이제. 손학규 대표 말씀이 좀 느리긴 합니다만 그것을 감안해도 20여 분간 모두 발언해서 한 사람을 비난한 것은 좀 이례적이다. 결국에 이제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서 어떻게 보면 손 대표 입장에서는 갈 사람은 빨리 가라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감정의 골이 상당히 많이 쌓인 것 같고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한 지붕 두 가족 상태였던 바른미래당 내년 총선까지 통합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관건은 손학규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은 사실 명확하다고 봐야겠죠. 중심축을 잡고 있는 건 결국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창업주이기도 하고요. 창당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12월까지 가는 국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또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만약 계속 독일이나 미국에 머무르면서 끝까지 침묵할 것인가 안철수 말 변수에 따라서 손학규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에 힘이 실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갈리겠다. 결과적으로는 은둔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시간이 연말쯤에는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12월 탈당 발언과 함께 또 주목받았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 윤리비 징계를 받으면서 바른미래당 진흙탕 싸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최근의 일은 아니고 지난 3월에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청년정치학교 입학식 있던 그날 비공식 행사였던 것 같은데 자리에 가서 술자리였다고 알려지기는 있습니다. 땡신 안철수 때문에 사람이 둘이나 죽었다. 땡신인데 땡은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가 대선 후보 될 때까지 주변에서 얼마나 도와주고 했겠는가 인간 수준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한 유튜버가 녹취를 했다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었고 결국 이제 윤리위에 회부가 되면서 논의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그런데 당시에는 일단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억울하다고 지금 취재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호남당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없는 호남당 파괴력은 없다.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도 있다. 역시 오늘 김정비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파 간 갈등 속에서 괘씸죄 혹은 알력 다툼이냐.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도 해당 행위라고 볼 것이냐.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측의 입장을 좀 비교적 공평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당원 모임이기는 했지만 공식 행사 끝난 뒤에 호프타임이었고 그리고 누군가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녹취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과거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지금의 윤리위원장 아니었습니다.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윤리위원장이 바뀌고 다시 징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법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1.4 부재리의 원칙에서 조금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번 논의하거나 판결 내내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위원직과 당협위원장직까지 박탈시킨 것은 조금 과한 징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한편 또 반대로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해서 지금 벌써 수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모든 언론에 주목을 받아왔던 어떤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석에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는 잘 아는 인물일 거예요. 정치인 같은 경우는 공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고위 당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24시간이 사실상 공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모인 행사에서 같은 당의 개파가 다를지라도 같은 당의 창업주의이자 전직 대표 또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 비속어까지 쓰면서 이런 비난을 했다는 것은 또 보기에 따라서는 넘어갈 수 없는 해당 행위로 판단하는 측면에 저는 그 시각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분당의 어떤 시발점이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너무 과하다고 말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입장 그리고 이 징계가 마땅하다는 윤리위원의 입장 제 마음 같아서는 양쪽 다 절반대 절반으로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